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오오오오 지금 나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착해 여러분 지금 드디어 다 모였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오랜만에 다시 모였는데 지금 로기님이 키가 상당히 많이 컸는데요 지금 잠깐만 저는 마리아는 지금 머리뽕 때문에 약간 판정이 좀 힘들거든요 혹시 키 재는 기계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컸지? 잠깐만 지금 이거 키 재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게 키가 중요해가지고 재봅시다 미니부터 한번 재봅시다 오황야 오오오오 많이 컸다 키가 136 에? 거의 137 그 병원에도 138만 왔는데?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깜짝 놀리는게 뭐냐면 밤되면 키가 2cm가 줄더라구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침에 한 2cm가 크고 1cm 정도 줄을 시간 지금 밤에 또 있는 갑시다 또 있는 됐어요 와 지금 머리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아 놀랬어요 놀랬어요 1 2 3 너 나 누르지 마 됐어? 160 160 160 156 오오 왜왜왜왜 1cm 커서 오오오 그러면 157로 해줄게요 150 아침이면 157 오케이 나이스 157 아 저부터 재볼게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오? 오오 160 160 160 170 177 117 167 오오 로기 로기가 상당히 많이 컸거든요 아직도 coil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머리가 크νο architecture 발 발 발 발 왜왜왜왜왜왜왜 178 179 179? 179 189 180까지 oke 난 1cm 여기서 말씀드릴거 나무 위키에서 키가 181로 되있더라구요 아 진짜요? 신발 신으면 181인데 이제 수정 오케이 수정 수정 정확하게 179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낭그낭 한번 보여드렸고 대학생들한테 지금 방학 됐잖아요 그걸 맞이해서 아주 특이한 하루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 뭐에요? 이 분 지금 방학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살기는 뭐냐면 책 위에서 하루살기 국민이 방해로 잠깐 와보세요 책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책으로 어떻게 살죠? 책을 먹는건가요? 책을 밟나요? 맞습니다 책을 밟고 그걸로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책으로 진검다리를 만들어서 이동해야 되는군요 1등에게는 5권 2등에게는 3권 2등에게는 1권 3등에게는 1권 근데 소파 위에 올라가서 던져서 갈 수는 있어요 이런 사업을 따로 가나요? 네 사업을 가나요 그리고 이리로 와서 이렇게 1권이 있어서 여기 밑에 바닥이 용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을 1권씩 갖고 와서 누가 한 발을 오래 버티나 1권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책 5권 3권 1권을 가져가게 될지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 지금 벌써 이렇게 위태위태 하거든요 다리 이제 위팔들기 위팔들기 하나씩 밑선 갑니다 위팔 만세 한 번 앉았다 일어서기 점프 점프해서 한 발 바꾸기 하나 둘 셋 제가 줄게 다시 한 발 뛰기 제대로 뛰세요 바꾸버렸어요 바꾸버렸어요 점프 점프 네 지금부터 이제 전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치기 갑니다 공격 가능합니다 이제 공격 오우 울기도 하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1대2 구간 잘해 난 여기서 한 번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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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1등은 루기 책 다섯 권 바로 꼴찌는 소이 여러분 지금 책을 다 갖고 왔습니까? 네 잠깐만요 지금 먼저 세 권 챙겼고요 다섯 권 세 권 근데 루기님이 책에 지금 스토리를 갖고 왔다면서요 받아주세요 책 네 더 주세요 안 돼 함께 나눠요 우리 형 달라질 거야 근데 저희가 지금 하루 살려면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음식을 세팅해서 자꾸 와보세요 자꾸 와보세요 라면에 먹을 물들이 여기 있고요 네 여기 라면 우리들의 밥 친구 돌자반 오우 너무 중요해 삼양라면 오우 맛있어 맛있어 크림 떡볶이 아 이건 이건 좀 여러분들이 먹을 거를 지금 갖고 와보세요 아 네 지금 먹을 거대로 지금 챙겨 놓으세요 먼저 이거 지금 찾아만 놓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죠? 지금 다 찾아났어요? 인정 제가 이거를 위치를 바꿔 놓을 겁니다 이걸로만 그 시간 내에 이동을 해서 구해오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1번 아니 잠깐만요 오우 마요 아니 삼시 자꾸 위에만 두지 마세요 그럼 고객님 놔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치킨 마요 이거는 좀 점프를 할 수 있게 와우! 초반에 키를 잤 거군요. 그렇죠. 키를 잤 거군요. 여기! 오케이. 이거는 하나씩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아, 네. 국민이 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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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아쉬운 곳에. 오케이, 아쉬운 곳. 오, 박진국. 그러면 순서 정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정하기, 순서 정하기. 아까 농구 골대가 있었잖아요. 먼저 골인 시킨 사람이 갖고 오기. 책을 라인으로 합시다. 네. 책을 라인으로 해서 여기 뒤에.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잠시만요. 너무 지금 막 던진 거 아니죠? 지금 순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 잠깐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와? 뭐야? 뒤로가 쏘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오, 잠깐만, 뒤로 갈 마였어! 오, 다시 쏟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점수ennis una, 이제 보시다. 오 뭐야? 마이클 미단! 오 우와! 1번 타자 어 이거 뭐야 진짜 뭐지 오케이 하루살기 1번 타자 1등인데 3개 1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마리아 친구들 올리빗 잠깐만 여러분 와 보세요 시간을 몇초 드릴까요? 아30초로 갑시다 1분은 생각보다 길어 1분은 생각보다 길어 30초가 긴박하고 긴장감이 넘칠거 같아요 잠깐만요 30초구요 물건 위치 다 아시죠? 네 시작 오오오 오오 오오 오 오 오오 1초 2초 2초 10초 2초 20초 2초 아아아아아 지금 가겠습니다 안녕! 오! 여배! 사장님아! 아! 아! 아니 제가... 아니 근데 진짜 끝이에요? 아니 끝입니다. 떨어지 마, 떨어지 마 아버지. 이거라도 챙겼어야지, 잠깐만! 야 이걸로 놔두고 저거... 제가 준비 됐습니까? 네. 가구 한 번 더 해주세요, 가구. 똘이가 못 챙겼던 육개장 제가 챙겨. 아 진짜 안돼요! 됐습니까? 준비하시고! Ready? 시작! 제가 이거 어떻게 가져가려고? 어 잠깐만! 준비가 많이 겹쳐. 아 잠깐만! 오! 좋아 좋아! 아이템이 많으니까 좋아! 다시 돌아오기! 오 잠깐만! 그러면 좋은데? 집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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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운순미! 바운순미! 미니! 잠깐만! 우와! 이렇게 했잖아요. 어 좋았어요. 아 잠시만요! 일단 원하는 대로 됐어요. 됐습니까? 미니! 준비하시고요. 시작! 오! 다 짠 길어!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다 이 방법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야! 야! 팬 나! 너 민희야! 시간 더 싫어! 머리에 잘못 샀어. 아 머리! 아 나 머리 왜 이렇게 이상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아니! 아 진짜! 창작소! 창작소! 야! 이 시선은 뭐! 이거 끝내야겠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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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 오! 야! 그 말로 가면 되잖아! 라면을! 아 진짜! 나 생각 못 했다!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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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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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딱! 10초씩만 드리거든요. 예? 15초! 아 15초 드릴게요. 15초! 로빈님 준비 시작해주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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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까지! 오케이! 난이도 조정하겠습니다. 또이님 이거 인정해주고요. 인정입니까?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뺄게요! 밥친구 빨면 되겠네! 밥친구 하나 뺄! 준비됐습니까? 2번 선수 민희. 제가 지금 좀 유리하기 때문에 민희가 2번으로 준비 시작! 킥! 목표는 참치 덮밥! 바위가 뭐야? 매달려, 매달려 빨리 시간 없어! 아이씨. 약간 가네? 장난치고 민희. 약간. 장난칩니다. 자세! 지금 자세 장난 아니거든요. 레디! 오! 오!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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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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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여러분, 책 위에서 먹을 음식. 민희 뭐죠? 워터! 물 하나. 아, 똥이 님이 오! 부자.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예, 예. 오, 무기 님은. 우와, 잠깐만요. 치킨 마늘에다가 약간 느끼한 맛에다가 육개장을 같이 먹으면서. 완벽. 이제 집을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책 위에다가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됐습니까? 네. 지금 미니. 오, 책 3개로 지금. 집이 완성이 됐고. 오, 무기 님이 진짜 좋네. 우와, 식탁도 있어. 성공을 즐길 줄 알아요. 반대편을 보시겠어요? 제 옆집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밥을 먹읍시다. 오, 예, 예. 오, 잠깐만요. 지금 책 한 번으로 만들시고 계신 거 맞죠? 예스. 오오오오오. 오, 물 한 번 노래antly. 예, 예. 왔습니다. 오, 어머. 잠깐만요. 먼저 요리 만드시고, 미니를 위한 게임 한번 해야겠다. 마즈iend 대답해야 subscriber. 마즈iend 대답 screenshots. 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 안에. 1분 안에 잡으면 됩니다. 이거 제가 직접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았다! 잡았다! 바로 밥은 먹어야지 하니까 먹읍시다. 진짜 약간 비주얼이.. 맛있어요. 잘 섞으면 될 거 같아. 제가 벌써 섞었어요? 네. 개장, 개장, 육개장! 정말 이 조합이 심만한 거 같은데? 진짜 대박입니다. 인희를 위한 지금 삼향라면이 끓여지고 있습니다. 오, 라면. 어 지금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도희님 지금 요맘에 같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지금? 한참은 그러면 저 삼치다파먹고 싶어요. 아유다파먹고 싶어요. 일단은 가짜 거를 한입씩 먹어보고. 맛있겠다. 와! 이게 또 고추가 있어가지고 매워요. 맛이 어떻습니까? 음... 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약간 궁금하다 약간 치킨 맛. 맛있어? 맛있어요. 약간 치킨이 약간 참치처럼 바슬바슬 녹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느끼할 때 바로 라면. 아 이거... 지금 여기 계속 먹고 또 정신없이 먹고 이 차트를... 아 라면까지 바로. 이야 육개장 신의 한 수다. 육개장 가져오길 잘했다 진짜. 와 맛있다고 들을 겨울 것 같다. 너 왜 안 드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음... 맛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밥 잘 먹었습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야 되는데 네. 내가 먼저 조명을... 침대를 만들어 보세요 침대를. 아 침대. 떨어지지 말고 한번 침대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뭐 일자로 한 다음에 딱 누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아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죠. 엉덩이는 다 할 수 있어. 책에... 이거 미리 됩니까? 오! 오! 미리 됐어! 아 어쨌든 여러분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하루 살아봤는데 다음에는 어떤 하루 사이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자세요. 자는 여기에서 편하게...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하루 사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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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ш